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금융조언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요.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라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과연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금융조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주신 멘토분이 했던 말을 로버트 기요사키는 가장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5가지 조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가장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을 저도 많이 들었을 그런 금융조언들입니다. 검소하게 살아라. 예산을 세우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라. 저축하라. 부채를 없애라. 가능한 더 오래 일하고 늦게 퇴직하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축하라. 예산을 세우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라. 검소하게 살아라. 부채를 없애라.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 5가지 조언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금융조언이다 라고 꼽은 5가지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충고들을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쁜 충고일 뿐만 아니라 이 충고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금융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조언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로버트 교사킹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 충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주시장이 폭락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 피부로 와 닿으실 거예요. 또 요즘 최근 들어서 주시장이 많이 빠졌죠? 아마 여러분 손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저축과 주식에 뭔가 의존해서 투자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를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로버트 교사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올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차고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가는 차고에는 두 대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없겠죠? 당연하죠?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던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려야만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사고방식은 뭘까요? 아까 말했던 다섯 가지 금융조언들.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은 앞으로 이 책에서 로버트 교사키가 말할 새로운 조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다섯 가지 검소하게 살아라, 예산을 세우고 퇴직연금을 가입하라, 저축하라, 부채를 없애라, 가능한 더 오래 일하고 늦게 퇴직하라. 이 다섯 가지 조언을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이후로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로버트 교사키가 묻습니다. 나는 1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1만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천만원, 천이넘만원은 되겠죠? 그 정도는 돈을 갖고 있어요. 천만원을 할게요. 천만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답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제가 3초 후에 로버트 교사키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교사키는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른다면, 아무에게도 돈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아마 그 금융업계 관계자분들이 여러분의 돈을 노리고, 여러가지 세일즈, 영업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할지 모른다면, 아무도 그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융수준, 금융교육 수준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엔 투자를 할 때도, 저축밖에 모르는 사람 저축을 할 것이고요. 주식을 아는 사람은 주식을 할 것이고, 부동산을 아는 사람은 부동산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교육 수준이, 결국에는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금융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다, 없거나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봇 교사께 이 책을 읽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 역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를 초래했었죠. 2008년에 이제 그랬죠.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각종 금융기관 리더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도, 왜 우리는 이런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고, 왜 우리가 그 위기를 타격을 받아야 될까요? 얼핏 보면 말이 되지 않아요? 엘리트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기를 초래하게 된 걸까요? 왜 부자들은 더 재산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은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왜 세금은 지금 늘어났는데, 정부 재정은 고갈되고 있는 걸까요? 학자금 대출에 빚을 안고 대학을 졸업한 많은 젊은이들이, 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최고의 교수님과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에 이끌어 가는데도, 왜 우리는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어야 되고, 왜 우리는 근처적으로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겠어요?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BBBB,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그리고 BB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집은 BB이다, 당신의 수입 BB에서 살아라, BB채권, BB펀드처럼, 잘 BB된 포트폴리오에 BB투자하라, 이 빈칸을 다 채우시는 분들은, 금융교육을 잘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답을 다음 페이지에 공개할텐데, 일단 한번 생각해보시고, 잠시 멈추시고, 한번 이 빈칸도 채워보세요. 제가 로봇 교사께 답을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돈을 저축하라,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그리고 빚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집은 자산이다, 당신의 수입 범위 안에서 살아라,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처럼,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어떠세요? 이 빈칸에 채우시는 답을 보시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아, 맞아. 저게 정말 정답이지,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금융교육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로봇 교사께는 이게 잘못된 금융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말대로 여러분들이 사시고 계시나면, 여러분은 절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얼핏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 자연스러운 말들인데, 대체 로봇 교사께는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훌륭한 금융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개를 훈련시키는 과정의 최종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심한 것 같기도 하죠. 그만큼 굉장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교육에 대해서, 로봇 교사께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금융 리더들은 이런 금융교육이 아니라, 영업교육을 잘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 리더들이 결국 대학원 같은 데 가서, 이런 말들로 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금융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금융 상품들을, 증권사나 보험사, 은행의 금융 상품들을 잘 개발하고, 잘 팔기 위한 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금융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금융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렵게 살고, 계속 위기 때 힘들고, 중산층이 사라지고,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일자리에 일을 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게 잘못된 금융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로봇 기호사키, 오늘 이야기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금융 조언 5가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검소하게 살아라, 예산을 세우고 퇴직형과 가입하라, 저축하라, 부채를 없애라, 가능한 더 오래 일하고 늦게 퇴직하라,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조언을, 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 이 로봇 기호사키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 생각들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생각들은 로봇 기호사키가 말하길,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빈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년 동안 너무나 내려오고, 사실 요즘 유튜브를 봐도,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조언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로봇 기호사키는,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로봇 기호사키의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저는 로봇 기호사키의 말이 너무나 공감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좀 와닿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게 아직도, 왜 이런 조언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앞으로 제가 이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는 책을 계속 리뷰할 텐데, 그 리뷰를 쭉 같이 함께 읽어보시고,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로봇 기호사키가, 아 이래서 이런 조언들을 갖다 버리라고 했구나, 이런 조언을 따르지 말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로봇 기호사키의 새로운 생각들, 금융 교육들을 받으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빈칸들, 빈칸들, 이게 왜 틀렸는지 이해하신다면, 오늘의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고, 아마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테크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 세계 최고의 금융 위기 계속 오는지,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 리더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도, 왜 우리는 이런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지, 왜 세금은 늘어났는데 정부 재정 고갈되는 것인지, 중산층이 왜 사라지는, 이런 것들은 전부 로봇 기호사키가 결국은, 무슨 얘기죠? 그래서 금융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잘못된 금융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로봇 기호사키가 말하는, 정말 참된, 그가 말하는 정말 잘된 금융교육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